자 반갑습니다 조커입니다. 자 우리 루닛의 수급 현황을 좀 보면요. 외인 쪽 그리고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한 달 동안에 최근에 순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자 여기서 얘네가 매집한 이유가 드디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얘네가 왜 이렇게 큰 자금을 가지고 와서 이 루닛이라는 종목에다가 매집을 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아냈기 때문에 이번 영상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좀 가질 거고 이 하반기에 굉장히 큰 이슈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우리 주진님들께서 큰 수익을 전환할 수 있게끔 우리가 타점도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한에서는요. 제가 루닛에 관한 내부 자료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이 적정 주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만 하시면은 하반기에 정말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루닛에 대해서 주말간에 굉장히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자 요거죠. 일론 머스크 누굽니까? 자 전기차의 대장이자 AI의 지금 대장이죠. 그죠? 그리고 이분은 또 누구죠? 자 오픈 AI의 대장이자 샘 알트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자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AI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요. 이 AI에 대해서 법안을 지금 제정 중이에요. 자 규제를 완화시키게 되면은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변동성으로 생길 거고 이 AI 산업에 대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권력을 잡으신 이분께서 AI법에 대해서 완화를 시켰어요. 이 전기차에 대한 규제는 IRA법을 폐지시키면서 보조금을 축소시키면서까지 전기차는 치킨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자 전기차가 안 팔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AI의 기술력은 팔릴 거다. 요러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자 이렇다 보니까 긴급하게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금물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규제 균형성이 지금 이제부터는 조금 찾게 될 것 같은데 자 국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쏟아지고 있죠. 어떤 게? AI 기본법 발의안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심사 통과가 지금 어느 정도 되면서 연내의 법제화가 지금 청신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AI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했던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자유롭게 규제가 좀 완화돼서 지금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세계에 지금 각국들이 모여가지고 AI에 대해서 활용을 어디까지 규제를 풀 거냐 요런 회의를 하고 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지금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 기사가요 언제 나왔냐면은 자 11월 24일 자 뜨끈뜨끈하죠. 자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말간에 요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다음 주 간에 변동성의 주가가 조금 생길 것 같아요. 요러한 지금 금물살을 지금 타고 있어서 AI 우리가 AI 의류라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I 의류라는 게 뭡니까? 네이버에 딱 치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헬스케어 서비스 활용의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요게 이제 정의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앞으로는요. 자 의사들이 필요가 없어지죠. 자 의사들이 어떤 걸 합니까? 질병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아무래도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대체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의료 AI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아이템이죠. 자 이거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부터는 의료시장을 점유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단순하게 국내에서만 국한이 되나요? 아니죠. 전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실적과 그 기업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AI 의료시장을 서로 지금 가져가려고 각국이 지금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국내 사망 원인이 바로 암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AI 기반으로 암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를 주목을 지금 하고 있죠. 사망 원인이 1이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만큼의 수요층이 단단하게 지금 잡혀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놓기만 하면은 살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지난해만 해도 10만 명당 160명 정도가 지금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이제는 앞으로 암에 대한 진단을 많이 할 거고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AI 기반으로 체열과 엑스레이 검진에 대해서 주목이 굉장히 지금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도 조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듯 해요. 원래는 이 의료기기 도입을 490일이 걸리던 거를 80일로 지금 단축을 시켰어요. 혁신적인 의료 아이템이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빠르게 조금 빠르게 도입을 하는 거에 가능하게끔 인허가 절차를 조금 단축을 시켜준다는 건데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면은 정부도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왜? 글로벌적으로 빨리 이 시장을 가져와야 되니까 정부도 도와주겠다는 거죠. AI 진단 의료용 로봇 등 140여종이 최장 250이 걸리던 거를 기술평가 없이 3년간 비급여으로 곧장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정부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안정성에 또한 우려가 좀 되는 상황도 있고 비급여 양산에 좀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정부가 지금부터는 이쪽 업계를 밀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항상 그렇죠. 정부가 하는 산업은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힘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 산업군의 대장주가 누구냐? 자 요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18일 날에 이 X에 올린 글을 보면은 AI 능력이 전문적인 의사와 변호사의 수준으로 머지않아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일론 머스크가 AI 산업군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또한 AI 기술을 밀고 싶어하고 가져오고 싶어하죠. 자 그중에서 의료는요. 정말로 앞으로 수많은 이 수요층이 기대가 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과감하게 미래에는 M&A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AI 의료시장 그것도 안분야는 우리가 지금 전기차 핫하잖아요. 이게 팔리냐 안 팔리냐. AI 의료시장에서 암 쪽은요. 필수적인 겁니다. 전기차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지만 앞으로 이 암검사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모두가 우리가 암에 대해서 한 번씩 다 걱정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노인층이 앞으로 많아질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기차도 사거나 사냐 이게 올라가냐 캐지미냐 아니냐 전기차는 암시장에 대해서 게임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분야 쪽도 의료시장 쪽이고 그리고 암 분야죠. 전기차는 게임이 안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도 침 흘리고 있는 이러한 분야에서요. 지금 미국 신흥 진출에 대해서 확대를 전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중에서 해외에서도 눈독을 뜰 리는 AI 기업이 어디냐. 이게 엄청 대두되고 있거든요. 국내 의료 AI 기업이 세계 헬스케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의료 AI 성장 가속화가 될 것 같고 이 많은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MOU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진출을 한다든지 이제 해외 FDA의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진출을 하고 MOU를 체결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 수주 계약을 가져온 기업은 한 기업밖에 없습니다. 바로 루닛입니다. 저희의 투자한 기업이죠. 루닛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요. 미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을 갖고 있는 기업과 폐암 대상으로요. AI 솔루션 개발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보다 큰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합시다. 우리 주님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삼성전자가 어떠한 신규 기업과 지금 MOU를 체결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되죠?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겠죠. 점상도 가능하겠죠. 근데 삼성전자보다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이 기술력이 없는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수주 계약을 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만큼의 루닛이라는 우리가 투자한 이 기업의 가치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봐도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지금 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폐암 EGFR 변이에 대해서 신제품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병리 분석에 적용을 한다고 하고 글로벌적으로 판매 지역 현업 범위 등 추가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랑 이미 자금주를 손잡았기 때문에 루닛은 이제 어깨에 날개를 달았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적인 뉴스, 기사, 호재 소식이 하반기에 정말 많이 터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정세적으로 이렇게 네이버에 일론 머스크 AI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얼마나 지금 이분께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사들이 쭉 뜨거든요. 지금 법이라는 장벽이 있어서 AI가 함부로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 특히 여기에서 이렇게 의료 쪽에 들어오면 누가 가장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까? 항상 카르텔이 있죠. 의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도 일론 머스크가 이 힘을 얻은 상태에서 정책을 AI가 의료 쪽에 들어올 수 있게끔 법 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우리 루닛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루닛의 대표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 결국은 미국 시장을 뚫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이분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루닛의 서범석 대표라는 분이신데 이분께서 딱 한 말이 있습니다. 루닛의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서 국내 의료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성결에 되는 필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팔려고 하는구나. 미국에서 팔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FDA입니다. FDA가 미국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승인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분께서 이게 필수 전략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FDA 승인권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냐. 최근에 동종업계인 뷰노가요. 흥부 엑스레이 쪽에서 판독 보조라는 AI 솔루션을 미국 FDA 허가를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FDA 승인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주가에 변동성이 생겼는데 어떤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흥부 엑스레이 판독이에요. 그죠? 이거를 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FDA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를 승인을 받은 건데 이거는 뷰노잖아요. 그런데 우리 루닛도 잠깐 볼까요? 루닛이 지금 분기보고서를 보면요. 이 매출에서 주요 제품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루닛이죠. 뷰노가 아닙니다. 우리 루닛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흥부 엑스레이 영상. 이거 판독을 하는 거고 의사들의 진단을 보조하는 AI 기술을 우리 루닛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뷰노가 FDA 승인이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루닛도요. 이 FDA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미 우리 루닛은 아스트라제네카로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늘렸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뷰노는 이제 찾아야 됩니다. 파트너사를. 그런데 우리 루닛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FDA 승인을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 하반기에 FDA 승인을 요청을 했고 이게 됐다라고 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부 자료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신청하시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고 나서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핵심 내부 자료는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자료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지금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내부 자료 외부 공유 금지라고 해서 지금 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조코의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남겨드렸고요. 문자로 신청하시는 방법까지 적어놨습니다. 이거 신청하시고 위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텔레그램 방 이런 거 이용하지 않는다. 카톡만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그냥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PDF 파일로 내부 자료 추가적인 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차트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일단은 최근 추세 한번 봅시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매집을 된 상태에서 역배열 상태에서 재료가 떴고 여기서부터 주가가 변동성이 떴죠. 갭 상승 난 이후에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온 게 이 정도 차익 실험 물량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은 했었어야 됩니다. 예상 측은. 근데 중요한 건 갭이 뜬 상태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밑으로 빠지게 되면 갭을 메꾸고 가겠다는 건데 아랫부분에서 밑꼬리가 달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자금이 이제 막 5만 2,500원 부근에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나갈 물량이 아니겠죠. 얘네가 단타꾼들도 아니고 어제 사서 오늘 사지 않을 거 아닙니까. 5만 2,500원 부근에서부터 들어온 이 물량이 주가가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5만 2,5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자금이 이렇게 밑꼬리를 만들 정도면 엄청 큰 자금이거든요. 개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 현황을 잠깐 다시 보면 이 물량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봤습니다. 루닛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 일단은 개인이 아닌 게 나와 있죠. 개인들은 10만 주를 매도를 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외인 쪽이 긴급하게 들어왔죠. 12만 주를 순매수를 하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간 쪽 금융투자, 투신, 영기금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들어왔습니다. 딱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나갔고 나머지 정보가 있는 얘네들은 지금 매집을 한 상태고 단기적으로도 밑꼬리가 달리게 하면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딱 기다리면 되는 부분이고 이 밑꼬리를 달린 이 부분을 우리가 믿고 주가가 다시 한 번 상승이 나와줬을 때 물량 조절을 해야지만 하반기에 가장 큰 수익으로 전환이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종목명, 적정 주가만 알고 싶다 하시면요. 저한테 종목명이랑 평당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이랑 평당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적정 주가랑 대응 방안을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당가가 너무 높다 하시면요. 제가 대응 방안까지 말씀드려서 중간에 어디서 추매를 하면 가장 적정한지까지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약속을 해줘야 되는 게 욕심 내면 안 됩니다. 적정 주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적정 주가를 만약에 7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의 마이너스 지금 예를 들어 13%짜리다. 그런데 제가 적정 주가를 말씀드린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량을 조절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이 여기서 내 평당가를 보니까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욕심을 냅니다. 어떤 욕심이냐? 내가 여기서부터 30%를 먹겠다. 이런 욕심은 안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이 이러한 소소한 욕심 여기서 이게 플러스가 전환돼서 3%라도 먹고 나가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하면 안 된다라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적정 주가가 오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정 주가가 오면 웬만하면 물량을 조절하시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명이랑 평당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적정 주가가 왔을 때 대응방까지 제가 말씀드려볼 테니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돈을 버는 구조와 원리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매일 선착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날그날 변동성에 따라서 종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제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내가 신청했는데 종목을 못 받았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세력들을 이용해서 종가 배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시장의 영향을 가장 안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이렇게 오픈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언제냐면은 11월 13일 날이죠. 제가 이때 두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상태로 역배열 상태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아주 작은 재료 하나만으로 동일하게 주가가 점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봐야 될 종목 범양건영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이 노브랜드라는 종목 두 종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1월 13일 날에 범양건영이라는 종목과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노브랜드라는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브랜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11월 13일 날 이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 30% 정도가 지금 수익을 났을 겁니다. 자 다음날도 바로 수익을 났었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었으면 더 큰 수익을 봤었겠죠. 자 그리고 노브랜드 말고요. 제가 범양건영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죠. 범양건영도 잠깐 보시면은 말씀을 드린 시점부터요. 11월 13일이면은 한 이쯤 되거든요. 이쯤. 자 이때인데 은봉이 떨어졌을 때인데 자 이 시점부터 동일하게 주가가 몇 프로 올라갔냐. 약 30%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종가 베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종가 베팅은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종가 베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롭게 문자로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적정 주가랑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매집주 정보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크게 먹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단타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닌다거나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정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10월 4일날에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10월 4일날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자 10월 4일날 2.2쯤이거든요. 자 이때랑 비슷하죠. 그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크게 상승이 나와줬죠. 10월 4일날부터도 바로 10월 23일날까지 몇 프로 정도가 올라가졌냐. 약 31% 정도 이렇게 올라가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샤페론만 더 드렸던 게 아니라 제가 10월 2일날에 DGP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태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과거 차트는긴 한데 태성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6% 정도가 올라와줬죠. 자 그리고 DGP는 좀 크게 나와줬던 게 상한가를 다음날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맞춰서 하시면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라는 제가 종목도 10월 7일날에 안 보이네요. 10월 7일날에 제가 리가켄바이오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과 그 다음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받았던 게 제가 이 리가켄바이오를 10월 7일날 이 시점부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계속 질문이 왔었어요. 이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언제 매도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았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글을 써드리면서 10월 8일날도 말씀드렸죠. 리가켄바이오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 자 이때거든요 차트가.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주주님들이 욕심 때문에 빨리 매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 글을 써드리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0월 16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0월 16일날도 리가켄바이오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자 26%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10월 7일날부터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리가켄바이오 결국은 11월 6일날짜로 26%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직장인이라 나는 빠른 거 못한다. 그리고 나는 좀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롭게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내가 어제 못 받았어도 종목을 못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한테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오늘 신청하셨어도 내일 또 신청하시면은 제가 그날그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